안녕하십니까. 저는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현대 45세의 김현수 연사들입니다. 저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해 왔는데 3년 전부터는 당뇨가 시작되어서 또 무분별한 식생활 때문에 현재 수치가 중증단계로 진행이 되어서 고민하던 중 김두하시로부터 김영수 박사님이 개발하신 엘레오틴이라는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그 제품 세미나에 참석해서 확신을 굳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복용한 결과 당 수치가 300에서 150으로까지 현재에 떨어지고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습니다. 특히 소변도 시원해지고 잔뇨가 없어지는 등 몸 전체가 개선되었습니다. 본 제품을 개발해 주신 김영수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